에이브 에이브 outlet 옥문판지 뭔지가 도와주니 살 것 같더냐 유성과 관계된 자를 마을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게 무슨 짓들이야! 모두 당장 나가! 운 좋은 줄 알아! 다들 나가세! 미령아 괜찮으냐? 정신 차려라! 정신차려라! 그들의 성능이지. 시끄럽다, 위성자. 니가 지금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냐? 죽여라. 모두 없애라. 조자의 말을 듣지 마라! 분노와 증언을 버려라! 진솔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! 못 통하다, 못 통해! 막내야, 복수해줘. 죽여라, 죽여봐라! 어둠의 굴복이 사나간 됐다. 분문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! 징어해. 분노해. 막내야... 흠... 눈을 떴구만... 서운해요, 대혁... 뭐냐, 넌? 오호라! 무신 천진관! 대사막에 온 마황을 봉인한 천하사절 중 하나지! 대사절! 이신신의 경기. 천하의 규를 가져갈 자는 아무도 없었지! 용기-! Out-of-the-mode-suit. 유 voz-. 음! 유-! 유-! 아 아 아 아 아 아 hmm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